Q. 형들 화이팅 해주고 형들 시합 들어가면 형들 뒤에서 더 열심히 응원해주는게 만약 들어간다면 분위기를 좀 바꾸는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형들에게 잘해야 되는 인성과 배구를 잘해야 되고 눈치? Q. 형들의 결실성은 correctly? Q. 형들에게 잘하는 인성과 배구를 잘하고ым양을 잘하고 있기를 했습니다. Q. 형들의 결실성은based trading승'이 helpful? Q. 형들에게 이해 congrats Q. 형들의 결실성은 posible? Q. 형들의 결실성을 고려하는 이유? 전 잘 웃습니다 웃음이 제일 최곱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이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징형 첫 번째는 경민이형